그 다음 전투는 번성전투 번성입니다 진공은 클론입니다 정신의 소리가 итог 정신의 소리가 잘 말하기 정신의 소리가ходит 고갓의 소송은 부처럼 부처럼 상라 제가 정신을 얻을 수 있는데 정신의 소리가 안 좋다는 걸 시작 정신의 소리가 정신의 소리가 정신의 소리가 정신의 소리가 정신의 소리가 나는... 나는... 저게 좀 빡침 아까도 했었지만 분진을 점령하기 전에 이제 아이씨 분진을 점령하기 전에 적군 총대장을 잡아버리면 실패한걸로 처리되기 때문에 좀 짜증나요 자 동영 잡았고 판놈 어디갔노 하나 더 있었잖아 잡았나? 자 일단 우리는 얘들은 놔두고 저기 서북쪽 있는 것 좀 먹고 올게요 핫 쓰읍 찝 3초 선 별로다 하면 할수록 웃기는데 저 좀 별로다 참 자 여기 점령했고 그래 그런거로 치면 제일 최고입니다 최고지 왜이렇게 지지부진하지 네 자 윤상 처리했고요 교통사고 한방이라니 만총이 하나 더 있었구나 난 하나 있는줄 알았더니 방해 좀 하지마라 자 만총 잡았고요 성운이의 노포를 파괴하라카는데 니는 사다리를 놨나 안 놨죠 사다리 밥이 없어 사다리는 놓고나서는 안 돼 노포를 없애야 그러는게 예의 아님 아 낫네 여기 안 하아 하아 혹시 밑에 저 새끼 저게 눈이 눈이 아주 못돼 보이는 눈이었는데 혹시나 싶었는데 진짜로 그짓거려하네 악마의 눈이었어요 쫄병 그거 눈이 혹시나 싶었는데 아 죽겠다 우리 말은 어딨지 어떻게 이걸 10분만에 뚫어 이 새끼들아 일단은 교관을 해놨구요. 높은 눈 뚫었고 우리는 거점들이나 좀 먹자. 저거 먹어야겠다. 어차피 그 정거점 제압도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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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tty厲害. 대개 공격력이 두배가 된다던가. 그런 것들 표시하는 거. 소모숭아이템은 이제 옥새. 그 다음에 그 복귀. 그 다음 갑옷. 그 다음에 뭐... 또 있나? 아무튼 몇개 있어요 그런거 사격대 제압했구요 그래서 소무성 아이템을 먹으면 여기가 깜빡거려요 이게 뭔데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섹시장 다가가가 여권은 삼국시 나인에서 조조세력에서 주사를 쓸 수 있는 여단되는 인물중의 한명이죠 되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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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은 뚫고있네 아니요 그 주사말고 그니까 말달리면서 화살 쏘는거 아잇 그 주사면은 별로 소중한 장수가 아니겠죠 왜냐면은 주사하는 장수는 많으니까 아잇 오오오오 밤 걸릴 것 같다 정말 황 하쇼 후름 좀 끊지 마라 이렇게 빌어먹을 흐름좀 끊지마 자 초선은 남쪽으로 와서 남 문 건너편에 있는 거점이 있죠 그죠 거점 두개 함락시켜 볼게요 전거점 담락시키는게 변태적인 게임의 시나리오의 그거이기 때문에 그냥 밥 줘 기다려 이거 끝나고 줄게 자 남동경계소 제압했습니다 자 남동경계소 제압했습니다 이것은 대고하입니다 제압했습니다 남 서경계소 혹시나 싶었더니 진짜예네 자 이제 서문쪽으로 싸움은 잘 할거에요 장롱 목표가 X같아서 그렇지 봅시다 목표가 전거점 제압하는거니까 이제 저기 이 미나라 본진 본진만 제압하면 되겠네 뭐 뭔데 후방에서 기습이랍니다 사마의하고 육손이었나? 사마의였나 그냥? 그랬던거 같은데 자 우리는 위군 본진 공격하러 가죠 사마의가 여깄네 これは手強い 押されているぞ 随分と暴れてくれたものだ その覚悟はできているのだろうな 随分と暗い天位が相手になっているのだろう 本体制のため ここは絶対抜かせないぜ はい スタイルの嶺の攻撃に取り込ん 叩忍を捕まった 貌を捕まっている 支援を捕まる 教員の動きを 私たちを捕まって大将をつく 員諺が武闘の思い出された 彼らの戦いは 私たちの sideの神戦いで どうぞ 主曹が武闘を捕まった 張っている 勝することができます 彼らでも勝ている 勝ていることを求めて ここまで来たのだろう 誰か この総志向が相手になろう 지금 다른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수비병들을 잡살려야 되는데 포장 어딨노? 포장 포장을 잡아야 되는데 거점 명장이나 포장을 잡아야 돼요 그 와중에 조인을 잡으면 안되고 세이브하고 아 털 조인 잡았다 아 왜 이 골치 아프냐 정거점 정리하려고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했는데 결국에는 조인이 먼저 죽어버려가지고 크럭이에요 영상 끊을게요 마지막 전투네 마지막 전투네 감사합니다.